의상한 형제이와! 자아 잘 잡았는데 지금 자 여러분 오랜만에 찾아뵈죠? 아니 처음이던데 의상한 형제들의 의상한 TV 시-장 하이 도조 여쭈고 오 네가이시마스 의상한 형제 소창, 대창, 박창, 협창입니다 복창, 중창, 합창, 문장입니다 의상도 맞춰왔어 오늘 약간 의상은 왜 맞춰왔냐 의상한 이니까 의상을 맞춰 날이 너무 더워가지고 다른 사람도 보기 위해서 시원하라고, 하와이아션처럼 바로 시원하죠 여러분 시원합니다 해주세요 제가 막자 누구한테 내밀다 시청자들이 되니까 당일 소 starts 나이도 이야기하고 나이는 이제 우리가 소통을 하나 보면 시청자들이 궁금하게 만드는데 누가 형인지도 말하는 거 아니야 내가 형이지 않니, 경제들 출발 저희의 채널 이름은 의상한 형제들입니다. 의미가 뭐죠? 그러니까 원래 의존용제라는 동화가 있지 않습니까? 의존용제? 아니요. 의상한 형제들은 저희가 사이가 별로 안 좋기 때문에 솔직히 사이가 좋은 듯 안 좋은 듯 해서 왔다 갔다 합니다. 왔다 갔다 해서 약간 친해지길 바래 이런 느낌으로 근데 저희가 왜 유튜브를 시작하게 됐냐면 몸 벌고 싶습니다. 너무 이런 활동, 영상을 촬영하고 너무 즐거워. 너무 좋아. 그래서 합니다. 다음 영상 바로 가시죠. 어딜 가니까. 마지막 채널을 종료할 때는 의존용제로 그건 물이라고 봐. 이거 봐. 안 맞잖아. 안 맞아. 자 이제 저희의 앞으로의 영상 행복 그걸 보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.